그리고 한층 더 깜찍 발레란 복고풍으로 돌아온 달샤벨. 와이드엠을 발견하자마자 격하게 반겨주는 소녀들. 5개월 만에 신곡 이끼 없기로 화려한 컴백했는데요. 그동안 와이드엠을 잊지 않은 것 같죠? 한편 새 멤버 우희양의 달라진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는데요. 내숭떤 거예요. 내숭떤 여자가 조금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숭을 떨어봤는데 이제는 저의 솔직한 모습을 당당하게 표출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도 잘하는 자신감 있는 아이입니다. 물 한 잔 먹을까요? 자신 있게 물 한 모금 마시더니 셀에게 물을 건네는 우희양. 언니 왜 자꾸 귀여운 적 하는지 모르겠네요. 먹었죠? 먹었죠? 먹었다고? 우희양이 이해해주세요. 연습하자. 빨리 연습하자. 이것도 지금 가짜예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좋으다. 좋으다. 저희는 진짜 근데 저희가 데뷔하자마자 같이 숙소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치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니잖아요. 그대도 저희와 합류를 하자마자 같이 살았죠. 한 달 전부터. 그렇죠. 그렇죠. 다월 1일부터. 다월 1일부터. 비밀이요? 비밀이요? 아, 멤버들이요? 절친 인증 다이샤벳에게 멤버들의 비밀 폭로를 부탁한 와이 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수빈이 언니의 수빈이. 수빈이가. 수빈이 폭로 수빈이가. 대답을 머뭇거리다가. 수빈이가. 수빈이는 언니들의 뒷담화를 눈치 챘나 봐요. 신곡 이깨압기의 첫 컴백 무대를 여느 때보다 멋지게 꾸미기 위해 리허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달샤벳.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모니터도 꼼꼼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표정이 뭔가 석연치 않죠? 사실 지금 리허설이라서 지금 몸이 덜 풀려서. 이제 팬분들 입장하시니까. 장난 아닐 거예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다양한 멜로디와 벚꽃댄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달샤벳의 앞으로의 활동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번 주도 계속되는 미션. I am possible. 이번 주 미션은 절대 음감 거꾸라기. 다음 참가자. 달샤벳의 미션 단어는 개피 두텁더. 지음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알겠어요. 개피 두텁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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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입술이 여기까지 나왔어요. 달샤벳의 미션 성공입니다. 이번 주 미션 I am possible. B1A4만 실패. 앞으로 계속되는 미션 I am possible. 다음엔 어떤 미션으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대유니스트 Daha 좋은 시간입니다. 계속됩니다.